도대체 박사! 고마워 BTS! 티브툭에서 7월 15일 발매한 방탄소년단의 일본 4번째 앨범을 타임스곡인 STAY GOLD 음원과 골드 파우더 효과를 사용해서 STAY GOLD 챌린지에 한번 참여해보시고요 지금 BTS! 골드! kap사! 지민이 지민이 부끄럽다 지민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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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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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